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했습니다. 코스피는 100포인트 넘게 폭락하며 1700선이 무너졌고, 환율은 정부 개입에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. 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미국이 경기 침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. 여기에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에서 벤커르니스다는 소식은 국내 증시의 직격탄이 됐습니다. 뉴욕과 유럽의 주가가 폭락한 데 이어 국내 증시 역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. 코스피는 오늘 103.11포인트 5.73%나 폭락한 1697.44에 마감했습니다. 오후 들어 G20 재무장관들이 경제위기 회계를 위해 국제적인 공조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. 외국인은 오늘도 6,761억 원을 순매도해 이틀 새 1조 원 가까이를 팔아치웠습니다. 코스닥은 24.90포인트 5.28% 하락한 446.51을 기록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. 나흘 연속 폭등했던 환율은 하락했습니다. 원달러 환율은 13.80점에 하락한 1,166원에 마감했습니다.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것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. 아시아 주요정신은 대만이 3.55% 하락하는 등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. CBS 뉴스 정민기입니다.